안녕하세요. 아예나입니다. 이번 튜토리얼에는 사용자 등록 및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오피스로 가시고요. 백오피스는 항상 매니저 또는 오너 패스워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들어가신 후에 여기 보시면 유저라고 있죠. 유저를 클릭하시고 지금 이게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이름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를 바꾸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에디트 누르신 다음 유저 에세스 코드 이게 패스워드입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원하시는 걸로 바꾸시고 세이브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꾼다든지 마찬가지로 에디트 누르신 다음에 이름을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런식으로 이름을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된 사용자를 지우시고 싶으실 땐 클릭하신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용자 등록을 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add new라고 있죠. add new를 누르신 다음에 이름을 입력하시고 first name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게 이 그룹인데요. employee, manager, owner 이 차이에 따라 기능을 할 수 있는게 있고 할 수 없는게 있거든요. 크게 보시면 employee로 선택하시면 기본적으로 sales 화면만 들어가서 sales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nager인 경우에는 백오피스도 들어올 수 있는데요. 다른건 다 할 수 있는데 매출에 관한 부분만 매출을 본다든지 이런건 못하고요. 그 다음에 owner는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그냥 manager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스태러스는 항상 active 이렇게 하신 다음에 save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manager도 있고 employee, 직원 패스워드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owner 패스워드도 있죠. 틀린 점을 보시면 일단 sales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패스워드를 넣든 상관없이 이름이 밑에 뜨죠. 들어갈 수 있구요. 백오피스는 일단 직원 패스워드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manager 패스워드부터 들어갈 수 있는데요. 매니저가 들어갈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포트며 이런건 못하고요. 아이템 등록이나 수정 이런건 가능하고 인벤토리 관리라든지 이런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wner 패스워드 들어가면 모든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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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